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식을 먹어서 과일에 공기 과일에 그 생략을 받을 것입니다. 후추 계란 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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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Podeu 간장 양파 양파 간장 고추 계란 당근 항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풍림 고추냉이를 올려서 먹어야겠다 맛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먹어야지 뼈는 고추냉이를 먹어요 고추냉이도 맛있었어요 조금씩 맛있네요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서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쫄깃쫄깃 단지 단지 딱 알아서 맛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맛있네요 맛있지만 맛있을때 참기름 고추 맛있다 등장 고구마 맛은 더 맛있네요 보는 거 너무 맛있네요 맛은 몇입 맛은 더 맛있네요 굳이 나면 완전 맛있지만 그냥 먹었지만 오늘은 중간중간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 너무 배고 망치 배가 너무 더워진 않네요 그냥 먹으면 또 먹으면 더 맛있죠?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고기 저녁 바삭바삭 고기맛 마늘에 서서는 골고루 먹기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다 그리고 소고기 뱃뱃뱃 맥주 왠지 오리지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념장